안녕하십니까 이나무입니다. 요즘 상당히 힘든 국면 같아요. 국내에도 뭐 2300 우리 코스피 지수가 깨지고 미국도 S&P 지수가 베어마켓에 진입을 했죠. 하지만 이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더 공부를 투자 관련된 공부를 하기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고 결국 경기 사이클도 있고 기업 사이클도 있고 주가도 물론 이 두 사이클을 선행하지만 바닥이 깊으면 결국은 이제 회복됩니다. 그래서 뭐 당장 회복이 되지 않고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오늘은 투자 습관 그 중에서도 특히 성공 투자를 하기 위한 네 가지 좀 우리가 채득해야 되는 네 가지 요소. 두 번째는 투자가 실수를 피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다섯 개 열 개 종목을 갖고 있으면 거기서 한두 개 아니면 두세 개 아주 큰 손실이 나면 나머지 종목이 좋아도 전체 수익률을 많이 해치는데 실수를 줄이는 여섯 가지 요령.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리스크 제가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리스크 관련된 얘기를 제가 좀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제가 이나무 교수는 주로 어떤 식으로 정보를 많이 얻냐 국내에서는 무슨 신문을 보고 무슨 언론을 접하고 해외에서는 뭐 어떤 식으로 어디서 정보를 얻냐 그래서 이제 뭐 고급 정보라는 건 좀 표현이 그런데 정보를 제가 어떻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얻느냐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개인 투자가 분들이 저희 구독자 청취자분들이 해치펀드나 이런 전문 투자가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는 해치펀드를 fast money라고도 표현해요. 왜냐하면 빨리 트레이딩하고 그러는 투자 그룹이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정보 액세스 정보를 얻고 정보를 구하는 데 있어서 많이 불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냐 하면 일부 해치펀드는 인공위성을 빌려서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을 현장을 매 순간 모니터합니다. 그래서 뭐 많이 알려진 거는 초대향 매크로펀드들은 중국의 부두에 선적되어 있는 컨테이너 개수 아니면 시멘트가 얼마만큼 쌓여 있느냐 철근이 얼마만큼 재고가 있느냐 이런 걸 인공위성으로 다 모니터를 하고 제가 메릴린치 싱가포르에 있을 때도 저희 옆에 투자팀이 인도네시아 석탄 광산에 투자를 했는데 이제 분기 실적이 나오기 전에 미리 데이터를 알려고 광산에 들어가는 초대형 덤프트럭에 개수를 들어가는 거 나온 걸 쉽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만큼 물량을 알 수 있으니까 이거는 실제 불법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뭐 인공위성을 통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자기가 비용을 지불해서 얻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페이지와 다음 페이지의 사례는 어떠한 해치펀드가 2018년 8월 2일 테슬라가 이때가 이제 되게 예민할 때 그러니까 이제 모델3가 대량 생산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일론 마스크가 텐트 치고 공장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프로덕션 헬 그러니까 진짜 대량 생산하는 게 아주 지옥 같은 순간이었다. 이제 그런 시기였고 이때가 8월 2일 2018년 그러니까 4년쯤 됐네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본사였던 캘리포니아 프리몽트 공장의 인공위성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공장에서 다 완성된 차가 되게 이제 많이 고객들한테 인도되기 전에 이제 재고 완성품 재고가 되게 많은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정확하게 3주 후에 찍은 사진인데 8월 23일. 그래서 이제 앞에 사진과 이 사진의 차이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어이고 이 회사가 제대로 제품을 못 만들어서 재고가 없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정확한 사실은 대량 생산을 해서 출하를 엄청나게 많이 해서 매출을 많이 올려서 재고가 적은. 그래서 인공위성을 갖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모니터를 하면 우리 같은 개인 투자가는 분기 실적 때만 그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정보에 있어서 비교 여류에 있다. 우리가 분리하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냐. 그래서 우리가 결국 해치펀드나 이렇게 글로벌리 정보 네트워크가 좋은 데랑은 특히 빨리 우리가 매매를 해서는 절대로 분리합니다. 거의 뭐 100점 100패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도 계량펀드, 퀀트펀드를 한다고 하는 분들이 뭐 자산운용사에도 있고 유튜브에 있는데 거의 그런 부분들은 미국 같은 데는 대형 퀀트펀드들은 수학, 물리학, 컴퓨터 사이언스, 박사를 몇백 명씩 고용을 하고 계속 알고리즘을 업그레이드를 하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 이런 것을 갖고 본인이 돈을 벌 수 있다고 얘기하는 분들은 이제 거의 뭐 거짓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투기가 아닌 단기 트레이딩이 아닌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투자와 투기의 차이는 일단은 투자는 1년 이상의 장기 기간을 얘기할 때 투자하고 그것보다 짧은 것은 투기. 근데 이제 저는 투자는 최소한 3년, 5년을 놓고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투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투자는 예측 가능해야 됩니다. 그게 주식이라면 그 기업이 미래에 버는 돈, 부동산 같으면 내가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임대 수입, 채권 같은 경우는 이자. 그래서 예측 가능하면 투자하고 그냥 내가 즉흥적으로 기술적인 분석에 의해서 단타를 하면 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공적인 투자를 하려면 뭐 상식적으로 4가지 요소를 우리가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부분이 엄청난 전문적인 지식이 아닌 우리 상식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되게 건전한 상식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이걸 바탕으로 어떠한 이슈가 있을 때 무슨 뉴스가 나왔을 때 그걸 섬세하게 내가 관찰하는 능력 그러니까 영어를 observation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무엇을 섬세하게 꼼꼼하게 보는 그러한 능력, 관심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더 나아가서 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지적인 호기심, 그 이상으로 더 많이 찾아보고 연관된 기사를 국내에서도 찾아보고 해외에서도 찾아보고 마지막으로는 되게 부지런한 자세 내가 그 관심 있는 회사, 투자한 회사에 신제품이 나오면 다 테스트를 해보고 그 회사의 경쟁사에서 또 다른 제품이 나오던 내가 직접 체험 내가 어떤 레스토랑에 갔다면 새로운 점퍼를 가보고 최근에 기아차, 현대차에서 새로운 전기차가 나왔으면 그걸 시승을 해보는 그러니까 저는 테슬러는 4년 반 전에 모델 S를 저희가 구매를 했지만 작년, 재작년에는 테슬라에서 나온 모델 Y 신차들을 시승을 제가 부탁을 해서 미리 해봐서 테슬라의 제품의 경쟁력이 아주 뛰어나구나 그런 것을 제가 확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요소가 되게 중요하고 우리가 투자를, 직접 투자를 하려면 이런 것을 꼭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던지고 싶은 질문이 특히 이제 우리가 해외 투자 지구 반대편에 있는 미국 투자와 관련해서 너무 리스키한 투자를 하지 않나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결제에서 공시하는 국내 서학개미 보유 상위 26대 종목을 제가 금액 기준으로 랭크를 했는데 당연히 테슬러가 1위인데 테슬러 비중과 2등부터 8등까지 비중을 더하면 거의 똑같아요 결국 이것도 테슬러도 결국 소프트웨어 기반한 회사인데 너무 과도한 IT 비중 우리가 전체 보유 종목 50개, 100개를 사학개미 기준으로 보면 7, 80%가 IT 관련 종목입니다 너무 과도하고 그 다음에 레브리지, 인버스 레브리지 비중이 과도하다 그래서 우리가 상위 10개 보유 종목을 보면 3배 레브리지 하는 거가 2개나 됩니다 6위, 10등 너무 과도한 것 같고 뭐 금년 들어서 두 종목은 한 80% 정도 많이 빠져서 투자한 분들 상당히 힘드실 것 같고 인버스 레브리지는 더 좋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투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익을 따라가서 주가가 상승하게 마련이니까 그리고 제가 놀란 것은 아이온큐라고 양자 컴퓨터를 한다는 되게 한동안은 핫한 종목인데 주가가 많이 빠졌죠 그런데 이 종목의 25%를 저희 국내 투자가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시가총액이 한 10억 달러쯤 되는데 한 2억 5천만 달러를 우리가 들고 있다 그래서 너무 모르는 부분에 우리가 어떤 테마, 컨셉트만 듣고 너무 과도하게 집중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하는 마음이 들고 반면에 금융주는 성장성은 떨어지지만 내가 미국의 10개 종목을 들고 있으면 하나 정도는 들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배당을 한 배당 수익률 기준으로 3, 4% 되거든요 물론 금융주가 최근엔 주가가 좋지 않았지만 근데 상위 top 50 종목의 금융주는 전혀 없다 그리고 이제 소비 관련 주식에도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배당을 많이 주는 필수 소비자는 상위 50개 중에 딱 하나 코카콜라가 들어 있고 우리가 소비 관련 주 중에서도 좀 안정적이고 좀 리스크가 적은 종목보다는 딥 시클리컬 그러니까 너무 변동성이 심해서 많이 볼 때 몇 배 벌 수 있지만 굳이 장기 투자에 적합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장기 성장은 별로 없는 그러한 델타 항공, 카니발 이런 크루즈 쪽에 또 투자가 많이 돼 있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전반적으로 투자를 임하는데 너무 리스크 특히 단기적으로 보고 장기적인 성장을 우리가 좀 강과하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을 제가 높아시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투자를 ETF를 하든 개별 종목을 하든 나스닥에 상장된 종목이나 IT 종목은 이미 그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리스크를 엄청 많이 지고 고성장을 추구하는 이미 그 기업 자체의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두 배 세 배 레브리지 아니면 역 레브리지를 한다는 것은 너무 레브리지가 많다 그래서 투자는 과도한 리스크를 지고 대박을 내는 게 아닙니다 투자라는 것은 가급적이면 적은 리스크를 지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게 우리가 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똑똑한 해치펀드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전기차, 배터리 플레이를 한다는 어떤 테마를 가령 정하면 그 테마를 어떻게 내가 플레이하는 게 좋은가 개별 종목을 사는 게 좋은가 아니면 프라임 브로커랑 파생 상품을 짜는 게 좋은가 아니면 다른 식으로 어떻게 내가 이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게 좋은가 그래서 그 구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든지 리스크를 줄이고 가급적이면 높은 이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고민을 하는데 우리는 이런 똑똑한 가장 해치펀드 중에서도 상위 20, 30%에 드는 스마트한 해치펀드와 반대로 너무 과도한 리스크를 지고 대박을 추구해서 이것은 지속가능한 투자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이 상당히 좋습니다 저는 지금 뭐 커피를 마시는데 우리 코카콜라, 펩시콜라가 탄산음료 양대 산맥이죠 그래서 워런 버펫은 코카콜라를 들고 있는데 펩시콜라가 장기 성과는 좁습니다 펩시콜라는 탄산음료가 있고 스낵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회사 1984년 이후로 30년이 넘는 안정적인 꾸준한 주가 상승을 보실 수 있고 지난 10년간 주식 총수익률 내가 주식을 이 주식을 그대로 들고 있고 배당을 받으면 그 회사에 재투자를 하면 배당 수익률은 약 한 3% 되고 매년 주가가 한 9% 상승해서 연 12% 우리가 제가 1교시 때 복리의 마법, 복리의 힘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연 20%씩 성장하는 그런 기업이 있다면 4년 만에 2배가 되고 6년이면 3배가 된다 근데 이것은 그만큼은 아니지만 연 12%만큼 나한테 수익을 안겨준다면 엄청나게 매력적인 종목이다 근데 보통 우리는 이제 펩시 이런 종목은 별로 관심이 없죠 근데 이런 게 되게 좋은 장기 투자에 매력적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투자를 더 잘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막연하게 되다가 캘리포니아의 주립대학에 이제 바버랑 오디안 교수 두 분이 boys will be boys 남자들은 원래 그래 그래서 이제 과도한 자신감에 의해서 남성들이 너무 주식에 대해서 매매를 많이 해서 수익률을 해친다 그래서 내가 이 종목 잘 알아 EBSI 펀드멘털 가치는 이 정도야 그래서 너무 과도한 자신감으로 매매를 하면서 수익률을 해쳐서 여성이 남성보다 결국 좋은 수익 남자는 매매를 많이 하니까 그리고 이제 국내에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세계에서 가장 큰 주식형 펀드를 운영하는 피델리티의 그 아비게일 존슨 CEO 겸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도 여성이고 여성 투자가들은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지 않는다 경험이 많은 여성 투자가는 실제 경험이 많아도 이분은 자신을 초보자라고 생각을 한다 여성들은 배우는 것에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투자에 접근한다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여성같이 남성분들은 내가 초보자라고 항상 배우는 자세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좀 더 많이 배워서 리스크를 줄이고 좀 더 좋은 투자를 할 수 있고 매매를 가급적이면 자제하는 그런 투자를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2교시 때 워런 버펫의 그 네 가지 투자 원칙을 말씀드렸는데 약간 비슷해요 근데 이제 할머니식 투자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떤 얘기냐면 제가 이제 90년대 2000년도에 제가 현역으로 있을 때 삼성 리서치 센터장을 하든 아니면 외국 경고사 대표 아니면 리서치 헤드를 할 때 그 당시에는 한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액티브한 시장이고 해치펀드들이 엄청나게 활발하게 활동을 할 때예요 그만큼 다이내믹하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어서 해치펀드들이 비교우위가 있다고 자기네가 생각을 했었죠 그러면 이분들이 한국의 기업 방문을 오면 이제 뭐 저나 우리 회사 앤너리스를 만나러 이제 그 한국의 어떤 증권사 삼성증권 아니면 메릴린치 아니면 뭐 이런 데를 이용해서 기업 방문을 하루에 한 너덕 개씩 합니다 왜냐하면 교통이 많이 바뀌니까 기업 방문을 많이는 못해요 그러면 이제 차량으로 이동을 할 때 한 기업 방문을 마치고 다른 기업으로 갈 때 차 안에서 좀 해치펀드 검을 이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저는 뭐 그때 이제 30대 좀 젊으니까 당신이 나무 당신이 좀 공식적으로 추천하는 종목은 아닌데 비공식적인 종목 중에서 당신의 할머님이 살아계시대면 당신이 추천할 만한 회사가 뭐가 있냐 꼭 공식적으로 커버 추천을 안 해도 그런 종목이 뭐가 있을까 근데 한국에는 불행히도 그때 그런 종목이 거의 없었고 지금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할머니식 투자 방법의 첫 번째는 확실하게 그 제품과 서비스를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돌다리도 두들겨 간다는 그런 얘기죠 두 번째는 그 회사의 제품이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 이것은 워런 버펫이 얘기하던 경제적인 혜자 모트와 똑같은 개념입니다 세 번째는 그 회사의 기업 거버넌스가 좋아서 미국 투자가나 영국 투자가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데 하룻밤 사이에 대주주나 경영진이 엉뚱한 짓 새로운 분야에 전혀 상관없는 분야에 투자를 하거나 증자를 남발을 하거나 그러니까 엉뚱한 짓을 할 가능성이 적은 그런 거버넌스가 좋은 회사를 골라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 2, 3이 거의 워런 버펫의 투자 프로세스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우리가 미국 주식, 우리가 중국 주식 우리가 유럽의 명품 주식을 살 때 지구 반대편의 투자는 항상 리스크가 더 많이 따른다 우리가 애플을 많이 안다 그래도 오히려 우리가 삼성전자를 평생 써왔던 삼성전자 삼성에 대한 느낌이 있죠 이재용 회장 그 가족에 대한 느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더 국내 기업은 좀 더 우리가 더 잘 알고 해외 기업은 우리가 조금 안 많이 안다 그래도 좀 더 부족할 수가 2% 부족할 수가 있어서 지구 반대편 투자는 항상 리스크가 많이 따른다는 점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1교시 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두 가지 변수에 우리가 투자를 성공하려면 집중해야 된다 첫 번째는 장기 수익률 두 번째는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모든 투자와 관련된 정보를 얻고 분석을 하고 내가 결정하는 그 자체가 그 리스크와 장기 수익률에 우리가 집중돼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실수를 줄이는 6가지 요령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요거보다도 더 긴 리스트를 만들 수 있고 본인마다 요걸 좀 응용해서 활용하실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내가 아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만 투자를 하자 내가 모르는 쪽에 투자를 하지 말자 두 번째는 되게 예측이 어려운 변수가 있어요 유가 같은 데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아니면 3개월 전만 해도 유가가 200달러를 간다고 그러는데 지금 70달러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 유가 같은 거에 종속되는 에너지 기업 이런 경우에는 피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그 회사도 그 자기 회사의 운명을 컨트롤을 전혀 못합니다 세 번째는 너무 우리 보통 IT 비중이 많아요 그래서 IT 비중을 좀 줄이자 아니면 50% 아니면 미만으로 좀 줄이자 근데 뭐 기본적으로 IT가 고성정을 하니까 가장 높은 비중이 있는 건 맞지만 50% 이상은 좀 과하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회사의 대주주 경영진을 믿을 수 있든지 거버넌스가 좋은 회사 중심으로 투자하자 거버넌스가 안 좋으면 일단 제껴놓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제가 이제 복리로 계산하는 습관을 들이자 그랬는데 제가 아까 펩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내가 관심 있는 종목은 내가 손으로 스마트폰에서 계산을 하든 아니면 엑셀 파일에서 내가 포밀라 공식을 만들어서 계산을 하든 과거 5년 10년 장기 총수익률을 계산하는 습관을 갖자 왜냐하면 공부 잘했던 학생이 다음 중간고사 그 다음에 학기말고사도 잘 볼 가능성이 높죠 물론 과거가 미래를 보장하진 않지만 과거의 주가 성장이 높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장기간을 제가 얘기합니다 1년 2년이 아니라 과거에 고속성장을 했다면 아무래도 그런 페이스가 지속될 수 있지만 물론 꺾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5년 10년의 주식 총수익률 배당 포함을 계산하는 습관을 갖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갖고 있는 관심 있는 모든 종목에 대해서 다섯 가지의 리스크를 내가 정리를 해서 우리가 체크하는 그런 습관을 들인다 그래서 저는 가령 테슬러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에 5대 리스크를 보여드리겠지만 저는 주요 종목에 대해서 5대 리스크를 제가 체크하고 그것을 위험도에 따라서 정리를 하기 때문에 테슬러에서 중국 리스크가 발생을 했다 상해 공장을 문 닫았다고 해도 제가 보는 리스크에 세 번째 항상 포함이 돼 있어서 저는 놀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리스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건 좀 약간 어떻게 보면 경험이 많은 분들한테 가능할 텐데 우리 초보자들한테 좀 어려운 얘기인데 내가 투자하는 기업 아니면 내가 업종 ETF나 테마 ETF를 살 때 내가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지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톡방에 들어가 있는 모 그룹의 임원 퇴직 임원방에 2021년 초에 아크가 되게 잘 나갈 때 어떤 임원이 우리 임원들이 되게 좋은 종목을 회사에서 추천을 하는데 아크 ETF를 다 같이 삽시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반대하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아크 같은 데는 이제 그 제가 캐시 우드를 이제 전의 직장 얼라인스 캐피털에 있을 때 그 분을 직접 제가 커버를 우리 팀이 하지 않았지만 그 아시아 팀을 커버했는데 이분 되게 경험이 많고 똑똑한 분인데 아크는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밑에 다 주니어 애널러스 그 본인이 다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분은 그 당시에 매일 방송 유튜브에 나와서 언제 분석을 할 시간이 있는지 언제 투자 결정을 할 시간이 있는지 언제 경영진을 만나서 본인이 영감을 그 인사이스를 얻는지 그런 질문을 던졌고 두 번째는 이러한 펀드가 잘 나갈 때 미국도 아니고 지구 반대편에 한국에서 펀드레이싱을 크게 한다는 것은 뭔가 조금 상투에 가까운 이제 오랜 경험에서 나온 얘기죠 그런데 다행히 그 이후로 아크가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이제 비슷한 경우가 테슬러의 대항마로 확실히 지금 인정을 받는 리비안 루시드가 작년 말에 특히 이제 리비안이 상장이 돼서 시가총액이 100조 원이 넘었는데 저는 그 당시에 조금 고평가된 거라고 오히려 전기차 플레이를 하려면 테슬러가 좋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제 로직은 리비안과 루시드 시가총액을 더하면 250조 원, 300조 원이 되는데 그것은 테슬러 시가총액이 900조 원이어서 리비안 루시드를 3개만 사면 테슬라만큼 시가총액이 되니까 저는 너무 상대 가치에 있어서 말이 안 되는 걸로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우리가 리스크를 좀 아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기술주는 레브리지 투자를 금지는 아니지만 하여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 이제 그림을 보면 뭐냐 하면 한 20년 넘게 IT 업종 그 안에서도 반도체, 반도체 장비 업종의 장기적인 영업이익률입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얼마만큼 영업이익률에 붙임이 심한 가장 대표적인 자본지박적인 산업이죠 그런데 좋은 것은 트렌드가 우상향을 하니까 반도체 업종이 계속 선순환이 되는 하지만 여전히 변동성은 높아서 실제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작년 2021년 초에 고점을 짓고 지금 1년 반 넘게 하향 곡선을 겪고 있죠 그래서 가장 좋은 전략은 좋은 기업 진짜 펀디멘터리 좋은 기업을 골라서 너무 즉각 올라타려고 하지 말고 주가 조정은 항상 있습니다 기다리면 주가는 빠지니까 그럴 때 좋은 기업을 사는 것이 되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테슬라의 5대 리스크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항상 제가 작년 초에 책을 썼을 때도 이런 리스크를 주요 종목에 대해서 갖는 그런 습관을 갖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보는 1, 2, 3, 4, 5 그러니까 위험도에 따라한 리스크 분류인데 여러분들 아니면 우리 PD 아니면 우리 구독자 청취자가 보는 테슬라의 5대 리스크는 지금하고 순서가 틀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가장 높은 주가 변동성 왜냐하면 개인 투자가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37%나 되죠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도 여전히 높고 결국 장기적인 성장성을 반영하는 것이지만 두 번째는 일론 마스크는 최대 자산이자 최대 리스크 키맨 리스크 세 번째는 중국의 큰 공장을 갖고 있고 중국에서 판매를 많이 하니까 지정학적인 문제 때문에 중국 리스크가 항상 있고 아마 일론 마스크가 이제 카리스마가 있고 실천력이 강한 분이다 보니까 핵심 인력이 이제 이탈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이제 그런 리스크도 있고 저는 장기적으로 애플카는 전기차를 통해서 자율주행으로 꼭 들어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산업이 이쪽이 크니까 그래서 이런 리스크를 우리가 정리하고 있으면 테슬라에 웬만한 의외의 일이 생겨도 아 이거 내가 아는 리스크에서 이 정도는 내가 감내할 수 있지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똑같은 식으로 삼성전자 아니면 LG에너지솔루션 그 다음에 애플, 엔비디아 이런 리스크를 우리가 정리하고 내가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면 상당히 우리가 리스크에 대해서 대응을 잘할 수 있다 제가 이제 아까 장기적으로 우리가 투자하자는 얘기를 했는데 한 달 정도 넘게 제가 이제 장기적으로 되게 유망한 산업이 커피 산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제가 한번 거기에 논리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산업과 개별 종목을 같이 보면 리스크가 적은데 매출, 커피의 판매량이 물량 기준으로 매년 4에서 5%, 4에서 5% 그러니까 아주 매력적인 산업입니다 두 번째는 넷슬레, JD, Peace 여기는 네덜란드에 상장된 커피 지주사입니다 이런 데들이 M&A를 통해서 점점점 마켓 시어로 늘려가요 그럴수록 이제 프라이싱 파워 가격 결정력이 높아지는 얘기죠 그리고 브랜드에 대한 고객 충성도가 높아서 실제 경기 침체가 와도 어느 정도 가격 정가력이 있다 그래서 여기 스타우벅스, JD, Peace, 넷슬레 이런 데들은 커피 부분의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가 넘습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 제가 말씀드린 이런 종목을 봐도 펀디멘털이 되게 좋다 그래서 이제 넷슬레 같은 데는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커피 컬럼리스트 두 분 모시고 얘기할 때 아주 영리한 커피를 커피의 마켓시어 1위인 다국적 업체라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여기 보면 우리 넷슬레 캡슐 우리 보통 집에서 이제 커피 만들어서 먹으면 그다음에 뭐 스타벅스, 병커피 같은 걸 우리가 유통업체에서 하면 그 유통 권리를 스타벅스로부터 샀거든요 블루버트를 2017년에 44억 7천만 달에 인수를 하고 브랜드 포폴리오도 다양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펩시를 보여드린 것처럼 넷슬러의 장기 주가를 보면 과거 5년이든 10년이든 주가는 연 7% 안정적인 성장을 보였고 추가로 3% 배당을 주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필수 소비체 업체 그 다국적 업체 스위스 회사를 내가 주인이 되면 연 한 7% 주가 상승은 길게 들고 있으면 기대할 수 있고 플러스 3% 정도 배당 수익이 나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을 안정적인 장기 투자라고 일컬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국내는 이렇게 조금 다양한 최고의 기업들이 특히 소비자 관련돼서는 초이스가 많지 않아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외국 투자가 좀 더 좋은 대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투자에 있어서 실수를 줄이려면 두 가지를 우리가 혼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업종을 톱다운으로 보는 거랑 그 다음에 개별 그 업종에 소속된 기업들 대표기업을 버텀업으로 보는 걸 같이 합쳐서 보면 실수를 줄이고 좋은 기업을 볼 수 있는데 톱다운으로 업종을 볼 때는 그 산업의 성장성, 경제 트렌드, 기술의 혁신, 변화 사회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들고 보면서 성장성이 높은 아까 커피산업 같이 그런 산업을 찾고 그 관련된 테마를 찾는 게 중요하고 그 안에 대표적인 기업을 볼 때는 이제 펀드멘터를 철저하게 체크를 해야겠죠 제품의 경쟁력, 거버넌스, 그러니까 경영진의 거버넌스, 도덕성, 자질 그 다음에 그 개별 기업의 성장성, 리스크 이런 것들을 살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은 학교에 있지만 한 30년 가까이 금융, 투자업종의 몸을 담으면서 제가 이제 글로벌 마켓의 임원으로 있으면 이제 제 사무실도 있지만 또 이렇게 막 그 몇백 명이 앉아 있는 트레이딩 플로에 같이 앉아 있기도 낮에는 합니다 근데 이제 시장이라는 건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내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밤에 그 다음날 시장이 이럴 것 같다고 생각을 하면 아침에 항상 시장은 다른 모습을 하고 변하고 진화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라는 건 새로운 걸 우리가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게 산업이든 기술이든 제품이든 너무 배울 수 있는 게 많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펀디멘털하게 분석을 하다 보면 주가라는 것은 기업의 주식의 가치는 그 기업이 미래, 올해, 내년, 후년 아니면 영구적으로 미래에 벌 그런 기업의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죠 여기에는 이제 디스카운트 레시, 탈인율이라는 게 이제 반영이 되는데 이제 되게 그 투자라는 게 어렵고 뭐 한 30년씩 한 베테랑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틀리는 게 그 기업의 그 산업의 장기 성장성을 예측하는 게 그 산업이 앞으로 10년 동안 연 평균 3% 성장할지 5% 성장할지 10% 성장할지 상당히 그게 예측이 어렵습니다 이제 커피 산업 같은 데는 어느 정도 안정적을 성장을 하니까 뭐 어느 정도 제가 자신감을 갖고 한 4%, 5%씩 앞으로도 물량이 늘어나겠다 늘어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상당히 미래를 예측하는 게 되는 것은 어렵고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틀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 어려운 것은 어떤 그 기업이 앞으로 10%씩 성장을 한다는데 그게 3년간 될지 5년간 될지 10년간 될지 그 이후로 그게 꺾일지 그 성장의 지속, 얼만큼 지속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더 어렵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투자라는 건 상당히 재밌긴 하지만 챌런징 어렵고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나무 교수는 어디서 정보를 얻냐 그러니까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걸 거예요 그래서 국내는 제가 매경 환경 같은 경제신문을 보고요 직접 구독하는 것도 있고 인터넷으로 보는 것도 있고 조중동 중에서 한두 개를 일간지를 봅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인 이슈, 인구의 변화 그다음에 어떠한 정부 정책의 변화 이런 것들은 또 경제신문보다는 또 예리하게 다루는 면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제가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산업 아니면 기업의 리더들 아니면 어떠한 전문가들을 또 많이 만나서 얘기를 듣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아까 점심에 저희 졸업생인데 중국인인데 지금 싱가포르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만들어서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 그런 얘기도 좀 나눴고 저는 외신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Financial Times, Wall Street Journal, 영국, 미국 잡지를 보고 그다음에 이제 트위터에 제가 폴로우하는 사람이 몇 십 명쯤 되는데 일론 머스크, 제프 베소, 빌 에크만 가장 대가인, 해치원 이런 사람은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거를 트위터에 하루에 한 개 정도씩은 올려요 일론 머스크는 하루에 여러 개 올리고 그러면 그것 중에 되게 재미있는 언론을 통하지 않고 간접적인 경로가 아니고 직접 그 사람한테 얘기를 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서 폴로우를 내가 관심 있는 사람들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영어가 조금 편하신 분들은 무료도 있고 유료가 있는데 Seeking Alpha라고 미국의 월가에 개인 아니면 부티크 이러한 제도권에 있는 데가 아닌 그런 데서 활동하는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들 투자 클럽에서 다양한 정보를 많이 올립니다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종목, 업종, 테마를 내가 클릭을 해서 고르면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대충 보면 하루에 한 30개씩, 50개씩 들어와요 그 중에서 허접한 것도 있지만 반 이상은 상당히 좋고 어떤 분석은 월가의 애널리스트보다 더 뛰어난 분석들이 있어서 미국이 이만큼 진짜 개인 투자가들의 시장의 분석 능력이 뛰어나다 우리도 결국은 그렇게 가겠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월가의 의견이 되게 중요할 텐데 경제신문이나 인터넷 매체에서도 번역해서 많이 나오지만 여러분 중에서 영어가 조금 가능하시고 영어로 내가 자료보는 훈련을 하고 싶으면 골드만과 모건 스탠리가 무료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메일 서비스를 해줍니다 그래서 골드만은 골드만 삭스 브리핑, 모건 스탠리는 5 아이디어에서 일주일에 5가지 아이디어를 해서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이런 거를 찾아보시면 무료로 내가 구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이메일에 보통 목요일날 금요일날 저한테 들어옵니다 이 중에서 특히 골드만 거는 아주 깊이가 있고 재미있는 월가뿐만 아니라 세계의 중요한 이슈에 관한 골드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여러분이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진짜 공부를 많이 하고 싶은 분들은 또 맥킨지 세계 최고의 컨설팅도 무료 이메일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맥킨지에 들어가셔서 찾아보시면 저도 하루에도 여러 개 맥킨지에서 산업 분석 아니면 큰 그림 ESG 아니면 거버넌스 이런 거 관련돼서 재미있는 자료를 보내주는데 이런 것을 공부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런 맥킨지의 무료 이메일 서비스도 봐도 되겠다 오늘은 뭐 어떻게 보면 잔소리 같기도 한데 제 생각에는 투자라는 건 큰 실수를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니까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길게 투자하고 성공하려면 우리가 어떠한 모를 체크를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제가 어떠한 정보를 어떻게 보고 활용을 해서 제가 이제 그 설명을 하고 투자에 임하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 3교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